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지은이는 독일의 언론인 게르하르트 슈타군입니다.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지구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는 승객들이 타고 있다. 지구의 승객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다툰다. 무시무시한 살인 행각도 서슴지 않는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자. 왜 전쟁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라고 그들은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입맛만 다시며 개면적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평화를 사랑하는 외계인은 서둘러 지구를 떠날 것이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공격 본능이 지능과 결합하면 아주 위험한 칵테일이 된다. 동물들은 서로를 공격하지만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은 전쟁의 역사다. 인간은 전쟁을 통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짓거리들을 저질러 왔다. 전쟁보다 나쁜 것은 없다. 전쟁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파괴의 행위다. 자연은 선과 악을 모르고 행복이나 불행도 모른다. 생각하고 배우는 존재,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을 이러한 도덕관념에 맞추어 측정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자연과 구별된다. 그러나 인간 역시 자연이며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에 저항하고 자연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투쟁과 살생은 자연에 주어진 숙명이다.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고 산다. 인간은 사냥을 했고 짐승을 죽여 고기를 먹었다. 거꾸로 인간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위험한 동물들도 있었다. 이 동물들과 싸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인간은 무기를 개발했다. 투석기, 투창, 활과 화살, 취통 등 먼 거리에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많았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속도가 아주 느렸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목격할 수 있는 투쟁과 살생에는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같은 종끼리는 좀처럼 싸우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연에는 동족을 죽이는 생명체가 거의 없다. 인간 역시 동족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동물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인류사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카인이 형제인 아베를 살해한다. 독일의 나치 시절처럼 인간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면 대량학살을 막을 길이 없다. 인류사의 잔혹한 현실인 대량학살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인간 내면에 잠자고 있는 살인 충동이 거리낌 없이 발휘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전쟁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상은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생존 투쟁은 전쟁이 아니다. 죄인 구달은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족 사례와 집단 전투가 침팬지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지구상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생명체, 즉 침팬지와 인간이 체계적으로 동족을 섬멸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의아하기 그지 없다. 그러니 결국 따지고 보면 전쟁의 진짜 원인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윈과 월리스의 섬세하고도 다층적인 학설을 단순화해서 인간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한 노력을 두고 사회진화론이라고 불렀고 그것의 가장 잔혹한 변형이 바로 국가사회주의다. 국가사회주의는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패단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변형으로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태동했다. 히틀러에 의해 나치즘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인간은 단 두 그룹밖에 없다. 정복자와 피정복자, 지배자와 노예. 사회진화론에서 개인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사회진화론은 의도적인 날조를 서슴지 않는 불순한 세계관이다. 모든 민족은 서로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관계에 있으며 강자만이, 다시 말해 가장 잔혹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세계관을 낳았다. 히틀러는 이 세상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확신했고, 더 강한 자가 인종적으로 더 가치 있는 자라고 믿었다. 역사의 최종 목표는 주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독일이 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물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모른다고 했다. 플라톤이 보기에 전쟁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다. 사실상 전쟁의 최우선 목표는 영토 확장과 권력 확대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민족이 있다. 에스키모라고도 불리는 이누이트가 대표적이다. 얼음 황무지에서는 권력과 영토를 추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누이트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누이트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학살한다거나, 한 마을 주민이 모조리 다른 마을 주민의 노예가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조직적인 학살이라는 뜻의 전쟁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는 전쟁이 인간의 보편적 행위가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다. 전쟁이 인류의 진보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찬란했던 문화는 노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최초의 황국, 진은 100년 이상 계속된 춘추 전국시대의 전쟁으로 탄생했다. 미 합중국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참혹했던 남북 내전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어떤 국가를 살펴보건 국가는 전쟁을 모태로 탄생하고 발전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공격의 충동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식욕이나 성욕처럼 원초적인 충동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에게는 공격성을 평화롭게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철학자 이만우엘 칸트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보았다. 다른 철학자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이성을 통해서만 선한 인간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수많은 전쟁이 냉철한 이성에서 시작되었고 전쟁에 이긴 경우 이 전쟁의 이성은 스스로를 승자로 미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대한 칸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성 자체를 인간 속에 내지한 호전성의 행동 근거로 보는 경향도 많다. 지성을 가진 두 종 즉 침팬지와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시에 전쟁을 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고릴라와 오랑우타는 채식을 한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죽여야만 한다. 동물 사냥은 자연스럽게 인간 사냥으로 이어졌다. 인류의 초기 공동체는 식인 습성이 널리 퍼져 있었다. 돌돌끼와 불은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선사시대의 유물들은 형제를 죽여서 구워먹는 방법까지 일러주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전쟁은 권력과 부, 여자 등 남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쟁이 벌어지면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고대와 중세, 근대에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적국의 여성은 군인들의 주요 목표였다. 남자들은 쉽게 이성을 잃고 전쟁에 열광한다. 깃발이 날리면 이성이 사라진다. 적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다. 아무 집단이나 선택해서 그들이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어떤 가치를 위협하는 악행을 꾀하고 있다고 비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선동에 속은 남자들이 조국 방어에 신성한 의무를 당하겠다고 몰려든다. 적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방법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그 중에서 적의 동물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야말로 효과 만점이다.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동물적 특성을 나열하면 살인에 대한 거부감이 제거되어 대량 학살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적은 항상 부당하고 나는 항상 정당하다. 수많은 고대 문화에서 놀이는 전쟁과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올림피아 축제 기간에 한쪽이 먼저 죽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결투를 벌였다. 고대 그리스 문화를 끊이지 않는 겨루기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운동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놀이와 겨루기의 밀접한 결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목표는 이기는 것, 첫째가 되는 것, 첫째가 되어 숭배를 받는 것이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나름의 정신적 규율, 다시 말해 기사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도는 자신과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상대에게만 적용되었다. 자기보다 열등한 이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는 기사도 정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열등한 존재에게 가혹해지는 유럽의 기사도에서 식민주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동양의 무사들에게 대결은 심오한 종교적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그런데 그들이 따랐던 불교가 여느 종교처럼 사랑과 비폭력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한다는 점이 놀랍다. 대결의 최고 상책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세상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죽게 마련인데 무엇하러 서로 싸울 텐가. 부처는 만인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다면 모든 갈등과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싸움의 기술은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살펴보면 결국 싸움을 피하는 기술이다. 현대의 위대한 전쟁 문학은 모두가 반전 문학이다. 살인과 고문, 강간, 적에 대한 연민이 조금 더 허락되지 않은 비인간성, 문명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원시성, 그것이 전쟁의 진짜 얼굴이다. 영화 속에서 전쟁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며 어느 쪽이 선인지 어느 쪽이 악인지가 늘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선과 악이 영화에서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없다. 컴퓨터 게임의 3분의 2가 정복과 파괴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폭력의 수위가 아주 높은 게임들은 대량 학살의 교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살인도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 게임을 자주 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의 인식에서 게임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폭력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폭력은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 이것들이 게임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모든 종교는 살생을 금한다. 그러나 지극히 철학적인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종교의 성서들은 대부분 전쟁을 주요 화제로 삼고 있다.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성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교의 사제들은 전사들의 무기에 축복을 내려주었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신을 따르지 않았던 나치도 똑같은 짓을 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하도다. 나치 군의 버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신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군인들이 자신의 행동과 범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에도 신은 전쟁의 동반자로 등장한다. 이슬람의 성서인 쿠란 역시 호전적 정신으로 가득하다. 이웃사랑을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전파한 예수조차 가끔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처 한 사람만이 절대적 비폭력과 느긋한 수동성의 정신을 구현했다. 그러나 부처는 예수보다 비폭력의 자세를 견지하기가 쉬웠다. 훨씬 평화로운 세상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말 그대로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로마가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저항하는 수십만 유대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 종교는 자기 모순을 안고 있다. 인간의 선한 면이 승리하도록 돕지만 승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전쟁을 전제로 한다. 사랑과 폭력, 이 둘의 대립은 수많은 종교의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최초의 인종 청소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에서 발견된다. 대량 학살을 명한 자가 바로 신이었다. 게다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여호수와는 아이 부족을 전멸시켰는데 하루 동안 1만 2천명의 남녀가 살해당했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행동은 이집트나 페니키아, 아시리아 등의 이웃 종족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적을 최대한 완벽하게 섬멸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었고 신의 의지였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절대로 적에게 동정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적의 가축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잔혹함과 맥이 닿아 있다. 종교가 섞여드는 경우 전쟁은 더욱 잔인해지고 잔혹해진다. 마테오복음 26장 52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칼을 칼집의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기독교의 힘이 약해서 박해에 시달렸던 초기에는 다들 예수의 이 말을 잘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자 기독교는 점점 예수의 말에 등을 돌렸고 모세, 여수와 다윗 등 구약에 등장하는 호전적 인물들을 모델로 삼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가 약속한 세상의 종말과 신의 왕국이 실현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몰락할 생각일랑 추워도 없는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네의 임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신의 왕국이 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신의 왕국을 건설하자. 그것이 교회의 임무였다. 가톨릭 교회를 예수가 직접 세운 교회의 공동체로 해석했고 교황은 지상에 살고 있는 예수의 대리인이었다. 교회는 현세에서 권력을 가져야 하며 그 권력은 세속국가의 권력보다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교황은 왕의 버금가는 존재였다. 언제부터인가 교황과 추기경, 주교들이 종교 문제를 넘어 정치적 권력투쟁과 세속의 온갖 이래까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사치를 누렸다. 세속과 담을 쌓은 순수신앙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자체 군대까지 거느리는 교회 국가로 변질되었다. 전쟁이 교회 정책의 일부가 되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의 통합 기독교에서는 수백 년을 거치며 서서히 형성된 이 과정이 이슬람교에서는 처음부터 등장했다. 이슬람교는 말씀의 힘만으로 전파된 종교가 아니다. 전쟁을 통해 정복을 꾀하는 국가 권력으로 전파된 종교다. 십자군 전쟁의 진짜 계기는 1070년 이슬람의 셀주크족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기 땅과 자기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옳은 일일까?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두말할 것 없이 전쟁을 반대했다. 전쟁은 곧 대량 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속 권력을 얻게 되면서 다시 질문이 제기되었다. 동쪽의 비잔티움 교회는 계속해서 전쟁을 거부했다. 실제로 비잔티움 역사에서 비잔티움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비잔티움에서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통이 강했다. 로마는 달랐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명령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경 속의 호전적 신을 그 근거로 삼았다. 평화주의자는 약골, 겁쟁이로 취급했다. 서유럽의 기사들은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선포한 교황의 부름에 환호로 답했다. 교황은 서방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동방의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자고 호소했다. 교황은 이교도와 맞서는 의로운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신께서 전쟁을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성전에서 목숨을 잃는 자는 즉각 천국에 될 것이며 참전자 전원은 서품의 상징으로 외투 어깨 부분에 붉은 십자가를 달자고 외쳤다. 십자군의 이념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구시를 제공했다. 유대인을 향한 증오는 독일 땅을 넘어 북프랑스와 영국에까지 확산되었다. 십자군의 상징인 붉은 십자가는 피의 십자가가 되었다. 종교적 증오심과 광신주의로 병든 시대의 상징이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유대인들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의 전조가 되었다. 유럽의 유대인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따돌림과 적개심, 박해의 희생자가 되었다. 1204년 4월 13일, 십자군 기사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불을 질렀고 도시의 5분의 1이 화마의 재물이 되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십자군 기사들의 만행으로 인해 가장 기독교다운 나라의 수도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피에 굶주린 군인들은 살인과 강간,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다. 오늘날 독일이나 이탈리아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성 유물 중 상당수가 당시 십자군 기사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한 것이다. 비잔티움 예술품의 상당수도 이런 경로를 거쳐 유럽으로 반입되었다. 그러나 교회나 궁전에서 강탈당한 대부분의 유물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작품에서 보석을 뽑아낸 뒤 녹여버렸기 때문이다. 공포의 사흘이 지난 뒤 콘스탄티노플은 시체 더미가 쌓인 폐허로 변했다.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훼손당한 것이다. 동서교회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까지도 그리스 종교회는 당시에 이 야만 행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1204년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마침표를 찍었다. 반대로 서유럽에서는 이 기독교 역사의 절대적 암흑기를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십자군 전쟁은 이른바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성전은 광신주의에서 태어나며 예외 없이 실패한다. 종교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종교적 박해와 전쟁은 적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이슬람 세계에서 존경을 받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도 많았다. 이 모든 것이 십자군 기사들의 탐욕과 거짓 신앙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슬람을 향한 그들의 증오는 이슬람의 증오를 낳았고 광신주의의 대결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종교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인간의 나쁜 측면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살인과 약탈도 신의 뜻으로 해석해버린다. 그렇기에 종교는 지금까지도 가장 위험한 문화의 폭발물로 남아있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을 폭력 행위로 보았고 이런 폭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명언대로 전쟁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연속이다. 물론 전쟁이 정치의 일부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전쟁은 정치의 실패이기도 하다.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력이 전쟁을 낳는다. 정치의 주된 임무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의 견해는 현대 전면전의 길을 터주었다. 물론 클라우제비치가 없었더라도 현대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 이론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서가 한계가 무너진 잔혹한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가 가진 힘을 모조리 쏟아붓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절제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시대를 막론하고 클라우제비치의 추종자들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 특히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에서 클라우제비치의 저서를 즐겨 읽는다. 식민지 전쟁은 전통적인 국가 간의 전쟁이 훨씬 과격해진 형태다. 정복자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에 낯선 사람들을 완전히 멸시한다. 인종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겁한 전쟁이다. 식민지 전쟁을 주도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이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진행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은 근대 식민지 전쟁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골드러시의 눈이 멀어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정복자들은 십자가를 치켜들고 폭력적인 기독교 전도를 외치며 신세계로 몰려들었다. 지금도 역사책들은 이 식민지 정복을 발견이라 부른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매력적인 문화를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콜럼버스는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미지의 땅을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민족 학살로 보지 않는다. 1,50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8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유럽인이 몇이나 되겠는가? 1,550년경 그 수는 천만으로 줄어들었다. 현대를 포함하여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다. 인간이 타인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치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잔혹한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다. 식민지 전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톨의 가책도 없이 인간을 동물로 취급하여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는 괴롭혀도 상관없는 생명체로 생각할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을 두고 동물적이라느니 야수 같다느니 하고 부르지만 동물은 절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고문을 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지난 130년 동안 식민정책으로 그 어느 곳보다 고통을 겪은 대륙은 아프리카였다. 유럽의 농장주와 하수인들은 350년 동안 1100만 명의 노예를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송했다. 가축이나 물건처럼 갑판 밑에 몰아넣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끌고 가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엄청났다.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병이 들어도 바다로 던져졌다. 이슬람 세계도 유럽인 못지않게 많은 흑인을 노예로 삼았다. 쿠라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슬람과 유럽의 식민정책은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심각한 상처로 남아있다. 12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으로 사라진 사람은 4천만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서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를 종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은 강조할 만하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서구 문화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 예멘,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같은 아라비아 국가에는 아직도 노예가 존재한다. 인간은 본성상 구분을 좋아한다. 세상을 우리와 남으로 나누고 선한 우리와 악한 남으로, 가치 있는 사람과 무가치한 사람으로 나눈다. 최악의 경우 남에게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결과를 낳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상대를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게 한다. 식민지에서 유럽 열강이 벌인 전쟁에서 폰토인들을 잔혹하게 말살한 사건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유럽의 식민지 점령군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곳 주민들은 야생동물에 불과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처음부터 세계 식민지 전쟁으로 보았고, 더불어 세계 인종 전쟁으로 해석했다. 온 세계를 독일의 식민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른바 제3세계에서 국가들끼리 갈등이 잦은 것도 열강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선 때문이다. 이 지역의 골치 아픈 정치 문제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1차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이,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저질러놓은 과거의 식민 정책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도 일부는 식민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고, 따라서 터키의 식민지였다. 이 시기만 해도 유대인과 아랍인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 아랍 여단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 함께 싸웠고, 1950년대 초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사는 집단 농장 키부츠가 있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열강의 식민 정책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하수인을 이용하여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온갖 잔궤를 써서 과거의 식민지에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이들을 지원하여 지하자원이 가득한 이들 지역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다. 은폐된 식민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전세계 차원의 꼭두각시 노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정말로 인류 역사 최초의 전면전이었을까? 전면전이란 군인들끼리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을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 심지어 대량 공세를 퍼붓는 전쟁을 뜻한다. 우리는 19세기 유럽군이 유럽 대륙에서는 극도의 자제력을 보인 반면, 식민지에서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전쟁은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전면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전투의 수단, 다시 말해 무기가 기관총처럼 무자비하고 무적에 가까울 때 전쟁은 전면전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가 사람을 죽였다. 불과 하루 동안 10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은 전투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에 투입된 병사는 약 7천만 명이었다. 독일에서만 1350만 명이 입대하여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400만 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전장에서 사망한 전사자의 50% 이상이 대포의 재물이었다. 시신의 모습도 과거의 전쟁 때와 확연히 달랐다. 피 흘리는 고기 조각과 천 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는 시신이 수두룩했다. 전쟁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다. 전쟁은 기아와의 전쟁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7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피해가 컸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추악한 사건은 유럽 땅이 아니라 주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오스만 제국에서 일어났다. 1915년에서 16년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것이다. 오스만 제국의 학살 방법은 상상할 수 없이 잔혹했다. 대략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에게 사막 횡단을 강요하여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었다. 독일이 똑같은 기독교를 믿는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와 싸운 걸 보면 애당초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신교 신학자이자 의사 철학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제1차 세계대전은 기독교의 파산 선거였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묵시록적인 참상에 비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서곡에 불과했다.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다. 나치 친위대와 경찰 중에서 인력을 뽑아 민간인 대량 학살만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동대가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 1942년 봄까지 200만명의 러시아 전쟁포로가 목숨을 잃었다. 철조망 속에 가두어놓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련 주민 수백만명도 굶어죽거나 총살을 당했다. 나치 정부는 러시아 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유대인 학살을 전 유럽이 처한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이라 느꼈고 이를 유대인 근절이라 불렀다. 홀로코스트로 지칭되는 이 인종 학살로 인해 약 600만명의 유럽 유대인이 희생되었다. 인류사를 통틀어 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잔혹한 대량 살상은 유례가 없었다. 나치의 말살 전쟁은 식량 전쟁이기도 했다. 인종주의의 광기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국의 국민을 굶어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승산이 없다는 깨달음이 들면 항복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1941년의 겨울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항복은 커녕 동부전선에서 체계적인 대량 학살을 시작했던 것이다. 가망없는 전투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오로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히틀러는 이 전쟁으로 두 가지 목표, 즉 세계 지배와 유대인 말살을 추구할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녔다. 그러나 1941년 첫 번째 목표가 미국의 참전으로 가망없이 멀어지자 그는 두 번째 목표에 더더욱 광적으로 집착했다. 1944년 여름만 해도 헝가리의 유대인 50만명을 아우슈비츠로 실어나르기 위해 전투에 꼭 필요한 수송수단을 투입했고 그 유대인들 중 3분의 2를 죽였다. 1943년이 되자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총살하는 사건도 늘어갔다. 종전을 앞둔 며칠 동안 나치 친위대를 필두로 독일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 인간의 대량 살상을 목표로 삼은 전면전은 원자폭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한꺼번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같은 지구 멸망의 위험이 오히려 제3차 대전의 발발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쿠바 위기 당시 인류는 간발의 차로 핵전쟁을 피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세계 내전으로 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 국가의 국민에게 저질려진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과 장소를 불문한 테러, 고문, 살인이 유럽을 강타한 대규모 내전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유럽 유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한 홀로코스트는 그 만행의 성격이 내전의 차원을 넘어선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내전은 대부분 세계관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때문에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적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경멸에 마땅한 타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폭력이 난무하며 폭력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폭력인 고문이나 린치가 횡행한다. 내전 때 일어나는 대량학살은 복수의 원칙을 따른다. 몇 세대 전에 해묵은 감정들까지도 되살아난다. 복수심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반드시 상대가 해를 입어야 한다. 불과 백일 동안 80만 명의 사람을 죽인 1994년 르완다의 대량학살은 어떤가? 치밀한 계획과 조직력이 발휘된 대량학살이었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인종학살이 발생한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수많은 쿠데타, 군사혁명, 민중 봉기,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아프리카만큼 많은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대륙은 없다. 백성은 굶주리지만 독재자들은 절대왕정에 버금가는 낭비를 일삼는다. 설사 독재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차기 정권의 지도자는 대부분 자기도 독재자가 되고 싶은 다른 인물일 뿐이다. 서구도 동구도 아프리카 친구들의 몰락을 방조했다. 덩치 큰 두 마리 살진 고양이가 떠난 지금 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소말리아의 작가 누르딘 파라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아이들에게 가족이나 마을의 지인들까지 죽이고 학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다. 형제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못할 짓이 무엇이겠는가. 술이나 마약을 먹여 아이들의 자제력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정찰이나 지뢰 매설 등 어른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임무들이 맡겨진다. 아이들은 그것을 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들 아동 군인을 무시무시한 킬러로 만든 최고의 1등 공신은 가벼운 자동 총기들이다. 예전에는 총이 너무 무겁고 조작이 어려워서 아이들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반동이 거의 없는 러시아제 AK-47, 미국제 M-16, 독일제 G-3은 무게가 채 3kg도 안 되고 초당 10발이 발사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린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훈련 한 번 받지 않고 손에 쥐어도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아이들은 총을 분해했다 다시 조립할 줄도 한다. 장난감처럼 말이다. 게다가 무기의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4천만 정의 총기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18개국에서 약 30만명의 아동이 전쟁터에 끌려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쟁은 전쟁을 낳는다. 전쟁은 사회라는 신체에서 전이 되는 암과 같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죽음을 부르는 그들의 이념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알카에다의 대장 아이만 알 자와히리의 말은 현대 테러의 골자라 할 만하다. 우리는 적과 싸워야 한다. 서구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최대한 많은 인간을 죽여라이다. 1962년 쿠바 위기 때 세계는 간발의 차이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핵전쟁의 발발을 막았던 것은 오로지 먼저 핵무기를 날린다 해도 적을 괴멸시킬 수 없고 결국 적의 응사에 자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핵미사일을 먼저 발사한다 해도 상대국에 이어 두 번째로 멸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 공격에 생명을 바치고 있는 현재의 광신적 테러리스트들처럼 핵무기로 무장한 테러 국가가 멸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핵폭탄의 수은은 가히 충격적이다. 인류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이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약 1만6천8백기의 핵무기가 있고 미국의 보유량은 약 1만기다. 중국은 410기, 프랑스는 350기, 영국은 200기, 이스라엘은 약 100기, 인도는 약 70기, 파키스탄은 약 44기라고 한다.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되는 돈에 비하면 평화연구에 투자되는 돈은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 평화를 연구하는 일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전쟁은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거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기에 전쟁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땅과 지하자원, 시장에 걸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평화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과 폭력이 공격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폭력을 통한 자기 방어는 정당하며 평화를 보장할 의무는 군사적인 수단을 용인한다. 칸트는 도덕적 자유에 바탕을 둔 정치는 반드시 평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민주주의는 전쟁 방지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거꾸로 독재는 평화 저지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한마디로 독재는 곧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가 유지되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 필요하다. 결국 평화도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고 열광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원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모두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체계화하여 전쟁 발발의 일반 법칙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우리의 연구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전쟁은 전염병처럼 그냥 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들이나 사회 집단이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일으키는 것이다. 전쟁에 끌려들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개인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도 목적도 모른다. 병사들이 전쟁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병사들을 전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최고 훈장이나 약속들이 필요하다. 영웅적 죽음으로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허황된 약속에 이르기까지 온갖 달콤한 유혹이 난무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쟁은 크게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다. 공격자의 승리로 끝난 전쟁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3분의 2가 전쟁이 끝나도 전쟁 전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성에 어긋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굳이 저지르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다툼과 투쟁, 전쟁, 만행을 일삼고 싶은 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따른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다. 슬픈 일이지만 언제나 반복될 수 있다. 그 무엇도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인간이 예측 불허의 존재이기에 역사 역시 예측할 수가 없다. 민족과 국가의 공존은 결국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나치는 문명화된 국가가 얼마나 급속도로 살인자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똑똑한 괴테는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야만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폭력은 카인과 아벨 이후 인간이 물려받은 부담스러운 유산이다. 모든 동물은 아주 단순한 욕구만 충족되면 만족한다. 유독 인간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꼴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 뇌는 크지만 인간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 힘들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바가 없다는 사실 뿐이라고 철학자 해결은 말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인간은 지금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은 것 같다. 악은 세상과 더불어 탄생했다고 모든 종교가 말한다. 악은 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숨어 있다. 악을 버리지 못하듯 전쟁도 없애지 못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동경한다.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한다. 전쟁을 획책하는 자는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획책에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연습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일상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민주주의 교육, 다시 말해 타협의 교육이 필요한 때다. 자기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 입장을 관찰하고자 한다. 자신이 세계사에 꼭 필요한 사명을 받았노라고 그것도 신이 직접 내리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할 공산이 크다. 성스럽다라는 말은 평화와 함께 있어야 한다. 성스러운 평화는 너무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 그런 곳이면 어디에나 성스러운 평화가 있다. 지금까지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 황당한 재난경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으니 대피하라는 내용인데 우선 무슨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황당했고 따라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는 점이 두 번째로 황당했고 마지막으로 20분쯤 후에는 오발령이었다는 문자를 받아서 황당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종로 인사동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다가 잠시 후에 훈련 문자가 오발령되었다는 문자가 또 와서 황당했었습니다. 식당 입장을 위한 웨이팅 카톡 메시지도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관리되는 수준이 정말 놀랍고 황당합니다. 재난 문자는 점점 냥치기 소년으로 변신 중인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루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극단적인 폭력성과 극단적인 이타심이 공존합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인간처럼 동족살이를 많이 저지르는 존재는 없습니다. 고문을 하거나 특정 집단을 절멸하기 위해 나서는 동물도 없죠. 인간은 가히, 폭력의 왕, 폭력의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진선미의 영역에서도 인간은 으뜸입니다.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소중한 가치도 모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도 지옥도, 신도 악마도, 선과 악도 모두 인간 안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밸런스, 균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악마가 되지 않도록, 악의 화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도와 중용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지키는 균형추는 양심입니다. 양심의 양자는 어질 양자인데,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양심이란 좋은 마음, 훌륭한 걸 선택하는 마음, 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방향성이며 추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좋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것은 양심의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자신의 저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인류의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라는 책을 편해서 스티븐 핑커를 반박했습니다. 전쟁 무기의 발달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를 멸망시킬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이성과 의사소통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의 발달은 미미합니다.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음입니다. 폭력성과 공격성만으로는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절멸이 곧 나의 절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우리의 미래에 치명적입니다. 세계 국가들이 물리적인 힘과 폭력의 행사만을 자신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힘과 폭력을 내려놓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들판을 여행하려면 자신을 보호할 대비책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방향성만은 평화의 길로 향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우리 안의 분노와 두려움과 욕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과 파괴의 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과 욕망이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욕망이 전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칼과 불은 인류를 보호하고 지금까지 키워준 소중한 도구이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우리를 해치는 도구입니다. 화, 두려움, 욕망을 줄여서 화, 공, 욕이라고 한다면 화, 공, 욕은 칼이나 불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내 안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잘하면 큰 유익을 얻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늘 나부터입니다. 나 하나의 화공욕을 잘 관리하고 그걸 잘 관리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화공욕에 무조건적인 제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못한 일에는 분노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다함께 행복한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선 저부터 화, 공, 욕을 잘 다스리고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께서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당신의 분노와 두려움과 욕망을 슬기롭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큰 이익은 당신께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